베이직 포어 걸스 소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면생리대를 만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 천천히 바느질한다면 금방 완성할 수 있답니다. 우선 면생리대 만들기 준비물입니다. 흡수패드, 방수패드, 종이자, 실, 바늘, 가위, 연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방수패드는 아프리카 소녀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택한 디자인이에요. 흡수패드 역시 소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생리열이 착색되지 않도록 주황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본 바느질부터 배워볼게요. 바느질을 위해 실을 바늘 귀에 넣어 길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매듭을 짓습니다. 첫 번째로는 홈질을 배워볼 텐데요. 연습할 천의 앞뒤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점선 모양이 되도록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바느질합니다. 두 번째로 박음질을 배워볼게요. 천의 앞과 뒤 모두 일자가 되도록 첫 땀에서 뒤로 한 땀 간 다음 두 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반복해 줍니다. 세 번째로 감침질입니다. 바느질 선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두 원단을 완전히 관통시켜 실로 천을 감듯이 바느질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듭짓기인데요. 바느질이 끝난 자리에서 바늘을 바짝 대고 실을 바늘에 세 바퀴 돌려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돌려준 실을 꼭 눌러 힘을 줘서 고정시키고 오른손에 바늘을 위로 빼주면 깔끔한 매듭이 완성됩니다. 방수패드 만들기를 해볼게요. 먼저 방수패드를 뒤집어 줘야 합니다. 방수패드에 찬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 안과 밖을 완전히 뒤집어 줍니다. 그때 엄지손가락을 넣어 생리대의 끝부분을 잡고 잡아당기면 더 쉽게 뒤집을 수 있어요. 만약 뒤집었을 때 색상이 흐리다면 다시 선명한 부분을 찾아 뒤집어 주세요. 완전히 뒤집은 방수패드에 찬 구멍에 펜을 넣어 방수패드의 날개와 위아래 부분이 끝까지 잘 펴지도록 콕콕 눌러주세요. 날개 부분이 끝까지 펴지지 않으면 생리열이 셀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열려있던 찬 구멍을 감침질해서 막아줍니다. 그런 다음 방수패드 끝에서부터 7mm 안으로 홈질을 합니다. 이렇게 만졌을 때 두껍게 겹쳐지는 부분 안쪽을 따라 바느질하면 되는데요. 홈질은 겉패드와 속의 방수천을 튼튼하게 고정시켜 빨아도 틀어짐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흡수패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똑딱이 위치를 확인하고 날개 위치를 잡아줍니다. 흡수패드의 왼쪽에는 오목면이 위로 있는 날개를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볼록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날개를 놓아줍니다. 그런 다음 종이자를 이용해 흡수패드 끝에서부터 6cm 아래의 날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6cm보다 짧거나 길게 날개를 달면 착용감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가 서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 이제 날개 끝에서부터 자를 이용해 7mm 지점의 1차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소녀들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날개가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게 날개를 접고 봉제선에 맞춰 2차 박음질을 합니다. 이때 날개의 천이 튀어나오지 않게 깔끔하게 박음질해야 소녀들이 움직일 때 살갗이 스치지 않아요. 반대편 날개도 동일하게 박음질합니다. 날개를 잡고 가볍게 당겨보며 튼튼하게 박음질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느슨한 느낌이 든다면 사용하다 뜯어질 수 있으니 다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흡수 패드도 완성!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생리대는 월드비전에서 검수 과정을 거쳐 필요에 따라 수선을 한 후 소녀들에게 보냅니다. 한 명의 소녀에게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수 패드 2개, 흡수 패드 4개, 파우치 1개 패키지가 전달됩니다. 연생리대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척 및 건조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해서 소녀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이외에도 여자아이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과 식수시설을 설치해서 소녀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합니다. 베이직포어 걸스 여러분의 손길로 소녀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세요.